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토마토가 이상해요 깨미가 퍼니마트 친구들과 함께 모여있네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볼까요? 쿵쿵짝 쿵쿵짝 초록초록초록색 과일채소 대기 멜론 수박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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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는 빨간색이잖아 아니야! 깨미깨미 어제 채소 코너에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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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토마토를 봤다고? 정말? 응! 응! 깨미도 참! 초록색 토마토가 어딨냐고! 아우, 깨미 너 농담 진짜 잘한다! 초록색 토마토 있어! 깜짝 놀랐잖아, 깨미! 어제 채소 코너에서 초록색 토마토 분명히 봤어! 아우, 알았어 알았어! 채소 코너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뭐! 그래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깨미가 다른 과일을 잘못 본 거 아닐까? 응! 어쩌면 깨미가 피망을 토마토로 잘못 본 걸지도 모르지! 아니! 아니! ... 없다는 게 아니고! 아, 이정을 질문! 끄엉 us! 슈퍼 provocal 두꺼 초록색 토마토 있죠? 그렇죠? 토마토가 초록색이냐 토마토는 빨간색인데 말입니다 싱싱한 토마토 주스 한잔 하시겠습니까 너도 한잔 할래 토마토 과자 토마토 과자는 없는데 아니 아니 토마토 과자가 아니라 초록색 토마토 본적 있으시냐구요 초록색 토마토 과자도 없어 아 맞다 새로 들어온 감자칩은 진짜 맛있어 그치 나는 쿠키 쿠키 안녕 얘들아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보렴 아저씨 초록색 토마토 있어요 오늘 토마토는 안 들어왔는데 아저씨 초록색 토마토도 있죠 그쵸 있자 있자 초록색 토마토 초록색 토마토 글쎄 기억이 잘 안나는구나 이리나 봐 이리나 봐 무슨 일이냐 깨미야 깨미깨미 초록색 토마토를 찾고 있어요 어제 채소 코너에서 초록색 토마토 봤거든요 그래 그러고 보니 가끔 빨강색 토마토랑 섞여 들어온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요 아 그럼 케링한테 한번 물어보자꾸나 얘야 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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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배달하면서 초록색 토마토 본 적이 있니 케링 랭링 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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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링 케링 아하 토마토 밭에 가면 볼 수 있단 말이지 케링 랭 그거봐 깨미 말이 맞잖아 에이 초록색 토마토가 정말 있긴 했나보네 그거 참 신기한걸 토마토 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럼 다 같이 가서 초록색 토마토를 찾아볼까 그래 좋아 그럼 초록색 토마토를 찾아서 퍼즐퍼즐고고고 출발 안녕 얘들아 난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퍼니퍼니 고고 오늘은 어디를 데려다 줄까 토마토 밭이요 아 토마토 밭에 가는구나 어서 다 내가 데려다 줄게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어디든지 가주는 어디든지 가주는 신기한 엘리베이터 타고 슝슝슝 슝슝 궁금한 건 못 참아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퍼니퍼니 고고 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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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이 토마토 밭인가 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초록색 토마토다 초록색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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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깨미깨미 있다고 했잖아 정말 정말 근데 초록색 토마토는 어떤 맛일까 어 나다 내가 한번 먹어볼래 아 누구 으야 아 이거 뭐야 맛이 이상해 아 아 빨간 토마토는 맛있는데 이건 맛이 너무 이상해 정말 정말 맛이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초록색 토마토가 뭐가 어떻다고 우와 지렁이네 아직 익지도 않은 토마토를 먹으면 어떻게 해 익지 않은 토마토 그래 익지 않은 토마토라 초록색인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토마토가 익는데 그야 토마토를 잘 돌봐주면 되지 뭐 토마토를 돌봐주라구 그럼 수고하라구 난 바빠서 입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떻게 돌봐주지 아 토마토를 따뜻하게 해주면 빨리 익지 않을까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러면 따뜻할 거야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그대로잖아 어 이상하네 토마토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닌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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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뭘 해줘야 하지 토마토야 토마토야 많이 먹어 깨미 배가 고파서 초록색인 건 아닌가봐 그 후로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고 못된 마귀할멈은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으아 아 토마토셔 어 делston 우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 우와, 이 말이네! 토마토가 빨갛게 잘 익었구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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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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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놀러 올게! 잘 가! 토마토 맛있게 먹어! 깨미와 친구들이 모두 퍼니마트로 돌아왔네요! 와, 맛있는 토마토도 가져왔어요! 깨미야, 빨간 토마토를 가져왔구나! 초록색 토마토는 찾았니? 찾았어요! 근데 초록 토마토는 맛이 이상했어요! 그래? 토마토는 아기 땐 초록색이지만 햇빛을 쬐고 물을 주고 잘 돌봐주니까 이렇게 맛있는 빨간 토마토가 됐어요! 우리 깨미가 토마토밭에서 많은 걸 배워왔구나!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깨미! 오늘은 토마토 카드야! 알았다! 짠짠짠짠짠짠! 알았다! 짠짠짠짠짠! 오늘 우리 알게 된 토마토!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워! 깨미깨미! 오늘은 토마토 카드가 생겼어! 찾았다! 짠짠짠짠짠! 알았다! 짠짠짠짠짠짠! 깨미깨미! 또 놀라울게! 안녕! 퍼즈마트!